오늘 벌칙이 있죠? 어 제가 화장 해드릴 거예요 우리 화삽에 되게 좋아요 느낌 있어요 날의 바르댐을 만들어주셨죠? 레전드 영상 레전드 영상 짙다 짙어 화장룰라도 떼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이라이트 있는 거 아시죠? 축가 공연 준비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 노래? 알아 이 노래 원썸머나잇? 오 진짜? 반찬을 하네요 오빠 그거 내음이에요? 내가 몰라 럭 발라드 좋아해서 럭 발라드 좋아해서 소유 야 내가 혼자 할게 소유 야 내가 혼자 할게 너 하지 마라 오빠 혼자 할게 저랑 춤 연습하는 게 어려워요? 기한이랑 노래 연습하는 게 어려워요? 아 아 진짜 둘 다 너무 막상막한데 둘 중 한 명과 연말 시상식 무대를 사야 돼요 아 기한이랑 노래를 하던가 할 것이냐 성운혜님이랑 댄스를 할 것이냐 아니 아니 내가 상상없이 쪽으로 나이 이렇게 dart 웃기 나는 양쪽 나이 헬스 창 나이 헬스 하나이 막상 우유 마시고 올게요